반갑습니다. 윤리공부에 색다르지만 올바른 접근법 상식이 통하는 윤리 강상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골똘하게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9월 모평 어떻게 대비하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당연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불안감을 안 느끼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불안감은 적절한 긴장감 그리고 공부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너무 불안해 라는 생각보다는 인간이란 누구나 큰일 앞두고 불안을 느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불안감을 어떻게 없애갈까를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불안감을 내가 느낀 만큼 시험이 끝났을 때는 후련함을 느껴야 되겠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거 아세요? 일이 끝나면 후련함도 못 느껴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미친듯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내가 계획대로 무엇을 하고 났을 때 끝났을 때 후련함을 느끼는 거지 그냥 아 뭐가 다가오나 보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뭐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는 나중에 뭐만 생깁니까? 후회만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어떤 일이 끝나고 났을 때 이걸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겠지만 후회는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9월 모평 끝나고 와 정말 후련해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9월 모평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이겁니다. 자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다섯 단계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섯 단계로. 일단은 지금이 8월 중순이죠. 이제 9월이 될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 개념은 한번 정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한번 했다는 것하고 다시 하루 정도 딱 나를 잡아서 아니면 한 이틀 정도 정리라는 건 다른 의미거든요. 알고 있어도 다시 한번 보는 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정리를 하자. 그래서 전 영역 있잖아요. 모든 영역에 개념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1회독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도 있고 기억나는 개념도 있고 어 이런 개념이 있었나? 하고 새롭게 발견되는 개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차분하게 두고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단원의 목차나 어떤 단원의 내용을 하나하나 하나 스스로 끄집어내지 못하지만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있다면 정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리한다는 생각보다는 아 이런 내용들을 내가 다뤘지. 이런 내용들을 내가 공부했지. 라고 전 영역의 개념 설명을 차분하게 1회독을 하세요. 두 번째 이건 저만이 주로 강조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한 번 정리를 했으면 과거의 선택지를 많이 암기하고 과거의 고난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제대로 공부를 안 한 학생들 기출문제를 안 풀어보는 학생들은 예전에 나왔던 고난도 문제를 헷갈릴 수 있겠지만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예전에 기출문제를 딱 보는 순간 정답이 뚝뚝 떠올라요. 팍팍팍 떠오릅니다. 국어도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전설적인 레전드의 고난도 문제야. 근데 여러분들은 제시문을 읽고 문제 오면 답이 떠올라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과거지향적인 공부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예측적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기출문제들을 평가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최근 3개년에 제시문이 있잖아요. 선택지로 변형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최근 3개년 평가원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점수만 맞춰보지 제시문의 디테일한 내용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적어도 모든 제시문들을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킬러 단원이라고 하는 건. 그쵸? 환경윤리, 분배정의, 사회윤리, 사형제, 해외원조, 전쟁. 여기는요. 최근 3개년 평가원 기출 제시문을 3번은 읽어야 돼요. 3번은 읽으면서 그냥 읽습니까? 아니죠. 자, 3회도록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제시문을 읽는데 아 이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아 얘는 모르는 내용이다. 얘가 중요하겠죠. 얘는 뭐 해야 됩니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면서 읽어야 돼요. 지금까지 주로 제시문을 변형해서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는 요소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내는 게 평가원의 기본적인 출제 방침이었어요. 예전에 이런 게 나왔어요. 어떤 게 나왔냐면 선천적인 우연성은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 이런 선지가 나왔어요. 이 수능에서 근데 분명하게 그 이전에 기축문제 제시문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선천적인 우연성은 선천적 재능의 우연적 분포는 또는 선천적 재능 분포의 우연성은 그 자체로는 정의롭지도 않고 부정의하지도 않아.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안 읽으니까 틀리는 거예요. 또 어떤 게 나왔는지 아세요? 그런 거 있었어요. 시민의 불복정 법을 어기잖아요. 그렇죠? 시민의 불복정 법을 어기니까 법에 대한 충실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롤스의 시민불복정과 관련된 개념 설명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시민불복정은 법에 대한 충실성을 존중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읽어야 될 거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약간 충돌할 수 있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제시문으로 나오면 틀리겠다.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로 이제 실전완성 보톡스 과정에서 이런 걸 많이 가르치거든요. 주로 가르쳤던 게 뭐냐면 자 존 롤즈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의 불복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잖아요. 근데 거의 정의로운 사회인데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률이나 심각하게 부정의한 정책에 대해서 시민 불복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건 맞아요? 틀려요? 자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심각한 부정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맞을 것 같잖아요. 어? 왜? 거의 정의로우니까 미약한 부정의가 존재하겠지. 이런데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률과 정책이 시민 불복정의 대상이니까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한 킬러 단원마다 아직까지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표현이 한 킬러 단원당 3개는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3개를 찾아낸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예측하고 완벽하게 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개념 정리했어요. 하루 날 잡아서. 그 다음 3개념 평가원 기출 제시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읽습니다. 여러분. 그럼 자 첫 번째 주에 한 번 읽어서 정리하고 또 이제 아 머릿속에 생각이 나겠죠. 두 번째 주에 한 번 또 읽으면 어? 예전에 안 보였던 게 새롭게 보인단 말이에요. 세 번째 주까지 가면 정리가 된 겁니다. 그 중간에 뭘 하냐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출문제 중에서는 오답률이 높은 문제만 뽑아서 다시 한 번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최소한 2회 이상의 예상문제를 풀어라. 특히 예상문제를 풀 때도요. 적어도 평가원 수준의 문제 평가원 수준으로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쉬운 문제는 푸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왜? 시간을 들여서 풀어요. 수준이 높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개념이 없고 정리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그런 문제를 사실 시중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맹점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요.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지식을 평가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지식의 평가도 중요하죠.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내가 문제를 푸는 능력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면서 나의 어떤 지식이 부족한가를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식은 완벽하지만 문제풀이 능력이 부족해서 틀린 학생이 꽤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얘기해요. 생윤의 멍청이들, 생멍이들과 생윤의 똑똑이들, 생똑이들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문제는 딱 몇 문제나? 두 문제다. 여러분 전체 30분 시간 중에요. 20문제 중에 18문제는 거의 뭐 10분 안에 풀어요. 두 문제 중에 각 한 두 개 정도의 선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념이랑 직접적으로 매칭되지 않는 선지가 나와요. 자 이런 선지가 나왔다고 칩시다. 롤스와 관련된 건데요.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부와 권력의 분사를 추구해야 된다. 처음 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뭘 해야 되냐면 문제 푸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문제 푸는 능력을 그냥 머릿속에 있는 자 내 머릿속에 있는 생윤의 멍청이들 생윤의 멍청이들이 문제 푸는 방식은 뭐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개념과 두 번째로 이 선택지의 내용을 그냥 1대1로 대응시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 개념이 정확하게 없다면 그 선지와 똑같은 개념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로 가는 거예요? 찢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아니면 정답 확률이 극히 낮아집니다. 근데 생윤의 똑똑이들은 어떻게 푸냐 하면 일단 머릿속에 개념 선지가 있는데 바로 연결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정의로운 사회는 부와 권력의 분산을 추구한다 이란 게 있습니다. 뭐에 분산을 추구한다고요? 부와 권력의 분산을 추구한다는 선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개념들을 쭉 A, B, C 중에서 어떤 것과 연결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첫 번째 단계는 그러니까 선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부와 권력의 분산을 추구한다는 선지의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아 부와 권력의 분산을 추구한다는 건 집중을 추구하지 않는 거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존 롤즈와 관련된 거니까 존 롤즈와 관련된 개념들을 쭉 생각을 해보세요. A, B, C 평등한 자유의 원칙 자유라는 것과 부권력은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기회균등의 원칙 연결 안 되잖아요. 근데 차등의 원칙 최소수혜자의 최대의 재화분배의 원칙 아 그러니까 어떤 개념과 연결되는구나 차등의 원칙과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선지와 대응되는 개념을 쭉 서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차등의 원칙은 뭐지?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위한 거구나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위한 거니까 돈 많은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돈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구나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의 재산은 줄어들고 그쵸? 돈 없는 사람들의 재산은 늘어나겠죠.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의 부가 어디로 이전되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으로 이전되는 거니까 부가 집중되는 거예요? 분산되는 거예요? 분산되는 거죠. 그러면 아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륜의 멍청이들은 그냥 선지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선지가 어떤 개념과 연결되는지 선지와 똑같은 표현이 된 개념만 찾는다면 생륜의 똑똑이들은 어떻게 문제를 푸냐 하면 선지를 일단 이해한다. 그 다음에 선지와 연결될 수 있는 바로 1대1로 대응은 안 되지만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을 찾는다. 그 다음에 이 개념의 의미를 파악하고 선지의 의미를 파악해서 적적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문제를 푸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똑같은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 더 좋은 성적을 받는 학생과 더 낮은 성적을 받는 학생 실력은 똑같은데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결국은 두 개의 선지 중에 정답을 골라내는 선택 능력입니다. 이 선택 능력은 바로 길러지지 않아요. 흔히 여러분이 얘기하는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언어적 감각 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정답 여부를 판단해 나가는 사고의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따라서 최소한 2회 이상의 문제를 풀면서 수준 높은 문제를 풀되 지식을 평가하는 것보다 문제풀이 능력을 갖추는 걸 강조해라. 문제풀이 능력은 어떤 스킬도 있어요. 물론 생윤에서도 벤다이어그램 그 다음 플로우 차트 이런 것들을 푸는 스킬도 제가 알려드리지만 스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한 번에 딱 정답이 안 보일 때는 정답을 찾아 나가는 단계별 사고를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알고리즘 정답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정답을 찾아내는 선택 능력을 가진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문제까지 풀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않다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보통 환경윤리도 있지만 올해는 작년부터 새롭게 바뀐 출제 경영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제시문 독해용 문제 오답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본 개념이고 처음 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시문 독해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도 뭐 해서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많이 틀렸습니까? 낙태와 관련된 문제 태아가 자의식을 가진 존재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평화비용 통일비용 분당비용과 관련된 문제에서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독해용 문제에 약하다. 그러면 이제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라든지 강사들의 모의고사를 사서 제시문 한 개짜리 독해용 문제를 미친듯이 푸는 거예요. 또 어떤 학생들은 이제 킬러 단원이 약한데 킬러 단원 중에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건 사회윤리 단원 있죠. 뭐 있습니까? 사회윤리와 분배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에서도 분배정의 정형적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틀린 학생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답률 높은 단원은 직중적으로 학습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최종적으로 시험 전날 뭘 하면 되겠어요? 나의 문제풀이 능력과 개념을 완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제시문을 돕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짜리 제시문은 개념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자 평화와 관련된 비용은 평화비용이 있고 분단비용이 있고 무슨 비용이 있다? 통일비용이 있다. 근데 여기서 딱 보세요 여러분. 분단비용은 명확하잖아. 근데 뭐가 헷갈리겠니? 평화비용하고 통일비용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시문을 읽고 정리하는 연습을 길러야 돼요. 그 다음에 선지를 제대로 못 읽어서 틀리는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시민의 불복종은 법보다 양심을 우선해야 한다. 법보다 양심을 우선해야 된다. 이건 명확하죠. 양심이 더 우선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요런 표현이 나왔어요. 법에 우선하여 양심과 정의를 따라야 된다. 법에 우선한다는 걸 법보다 우선한다고 읽어야 되는데 법이 우선한다고 읽어버린 학생들이 있으니까 선지도 여러분들이 주로 착각하는 선지가 있거든요. 문장 구조가 교묘한 선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정문이 있는데 부정문은 중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읽어나갈 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생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참 착한 학생 그냥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멍청한 학생들은 걱정만 하고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내일 모의고사니까 오늘 한 번 모의고사 한 번 풀어볼까 요 정도 하는 학생들은 생윤의 멍청이들 생윤의 똑똑이들은 뭐냐면 아 나는 적어도 모의고사를 볼 때 어떤 단계로 준비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생윤 실력을 최종적으로 극대화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물론 일부 학생들 중에서는 정리가 필요 없는 학생도 있고요. 보완이 필요 없는 학생도 있겠죠. 이 정리 예측 문풀 보완 완성으로 가는 이 5단계의 과정 중에서 내가 또 버려야 될 건 뭐고 내가 집중해야 될 건 뭔지를 해서 자기 나름의 계획을 세운다면 계획을 세운 자는 반드시 여러분 성공합니다. 계획이 없는 자는 실패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받을지 미리 예상하거나 미리 추측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자신의 계획을 실천한다면 여러분 9월 모의고사 끝나고 후회보다는 후련함이 여러분을 감싸는 그런 기분 상태 놓이게 될 겁니다. 자 이상적으로 이상으로 9월 모의고사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현명한 전략 생윤의 똑똑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전략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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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